그날 아침, 키보드를 치며 노래를 부른 게 지희였어도 마찬가지였을까? 도서관에서 잠든 게 내가 아니라 재경이었어도 마찬가지였을까? 오늘 밤, 같이 있으래? 그 순간, 꼭 내가 아니었다고 해도 윤석현에게는 내가 아닌 누구라도 상관없었을까? 원래 윤석현 눈빛이 여자를 매혹시키는 눈빛이야 보통은 선배가 까칠하잖아? 근데 가끔 내가 무슨 말 할 때 나 내려다보면 싱긋웃을 때 있거든? 그때 사람을 자꾸 두근거리게 한다니까? 그럴 때 선배, 여자를 무장해지 시킨다? 내 고백에 대해 아직 대답이 없는 건 역시 거절일까? 정말 거절일까? 나는 그에게 전혀 특별한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밤 우리 밤 같이 있을래? 혼자 이러는 건 바보 짓이다 윤석현에게 확인해야 한다 사랑인지 아닌지 선배, 나갔어 선배 나갔어 재경이는 자고 오빠 어디 갔어? 수영장 간다던데? 스윙기 앉았어 수영복은? 수영하러 온 거 아니야? 그냥 오빠 여기 있대서 어? 해보자는 거야? 아이 진짜 이렇게 이리 올게요 어어? 야 왜 그래? 야 미안해 뭘 먹었어? 왜 그래? 왜 온 줄 왔어? 애들은 자? 야,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을까? 대답 안 했잖아 내가 다시 좋아하게 됐다는 말에 대한 대답 안 할 거야? 언제까지 그렇게 비겁할 거야? 그렇게 입 꾹 다물고 나 혼란스럽게 하면서 나 혼자 무슨 착각을 하든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둘 거야? 말 안 하겠구나 거절이야 거절해도 괜찮댔잖아 나는 거절을 해도 이런 식으로는 싫어 좀 더 분명하게 말해줄 수 없어? 또 입 다물고 있네 보통 사람들이 잠수를 몇 초나 하는 줄 알아? 내가 35초쯤 할 수 있대 근데 나는 40초쯤 견딜 수 있어 잘 안 할 수 있어 마지막에 Box vine 비벼 샤 샤 샤 샤 샤